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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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다쿠야 너 혹시 내 수분크림 썼어? 아 맞다 내가 좀 썼어 내게 다 떨어져가지고 미안해 비싼건데 그럼 뭐라겠지 뭐 아까 반이나 있었는데 아 준재 미안 내가 목이 말라서 다 마셔버렸어 콜라 땡겼는데 너 이 바지 아 맞다 아 내가 빨아든 바지가 없어가지고 니코 잠시 빌려 입었어 냥 아니야 근데 이 바지 진짜 편에서 줬다 내 맷에서 줬고 이거 어디꺼야? 유니 끌어? 시키고 너 혹시 그 팬티도 아 팬티도 없어서 니코 잠시 빌려 입었어 에이 잘 빨아서 줬게 괜찮지? 어? 지금 벗어줄까? 아아 아니야 준재 나 이제 샤워 입건데 떼밀어주면 안돼? 넌 이때 자주 믿는거 아니야 그럼 니 팬티 하루만 더 입어도 돼? 아 나 팬티가 없어 안 돼 나 씻는다 진재 진재 나 등에 수분크림이 발라져 뭐? 아 나 지금 여기 무지건조한데 손이 안 따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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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아 준재 빡빡 좀 발라달란 말이야 그 요래 요래 피부결에 따라 발라달란 말이야 아 알았다고 간지러워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다 된거 같은데 아니 요긴 아직 발리지도 않았어 뭐? 귀가 뒤돌아있어서 안보여서 그렇지 건조한대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제 없네 됐어 아 아니야 아직이야 이제 됐어? 아 아니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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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금방 갔다 올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만 돼 이거 이거만 충분해 이거 비싸보이는데 써둣대? 어 괜찮아 별로 안됐어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등대빠냐 어이 차가워 너무 많이 바르는거 아니야? 왜 그래 준재 너무 많이 바르는거 아니야? 아 여기가 너무 건조해 여기가 너무 건조해 이게 습득한데? 어 준재 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아니야 잠깐만 아 이제 됐다니까 됐어 빨리 아 좀만 기다려봐 아 무서워 이거 좀 열어봐 내가? 내가? 아니 이제 됐다니까 아 이것만 하면 돼 다 끝났어요 아니 괜찮아 안 열어도 돼 아 안 열어야 돼 빨리 열어봐 빨리 아 이제 그만 발라도 되려면 돼 네 이것만 바르면 돼 아 아 준재 다 끝났어 뭘 좀 안 잡고 뭘 다 끝났어 야 아 빨리 끝내 이제 끝났다니까 아 이제 다 됐어 준재 거 난 머리에다가 발라달라고 안 했어 아 등로에다가 아 아 아 등에다가 네 머리 여기 고개도 바르네 하핀 아 나 샤워했는데 이러고 자면은 아 완전 못 돌아가죠 아 진짜 아 진짜 미쳐 아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아니 이제 그만 이제 됐어 나 샤워할래 아니야 다 끝났어 진짜 다 끝났어 1분만 참아버래 아 징그러 다 끝났다니까 진짜 뭘 다 끝났어 다 끝났으면 그만해 빨리 진짜 아 진짜 진짜 다 끝났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준재해 아 나 샤워도 올게 타쿠야 같이 씻을까 진재해 진재해 나 등에 러시오 아 수분크림 진재해 나 등에 수분크림 발라줘 아 아 나 지금 여기 무지건조한데 아 손이 안 따 빨리 아 빨리 진재해 여기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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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냐? 왜 그런 거 아니지? 뜨거워지네. 아 그럼 목토리 좀 더 올려주세요. 왼쪽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지찌 보이게. 지찌가 아니고 이렇게 쌀 올라가는데. 내 딸 신경 쓰는데 다리도 보는데. 제 스타일이 뭐예요? 너무 배맛인데? 내 힘은 좋은데. 내 딸은 그렇게 하는 거네. 좋아? 감사합니다.